다구지방법원은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배우자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컴퓨터 설치기사인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엿새 동안 배우자 승용차에 블랙박스 녹음 기능을 켜 불륜 의심 남성과의 전화통화 3건, 녹음기를 설치해 전화 1통을 몰래 청취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전자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불륜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녹음 파일이 가족 일부에게만 공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.